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오늘은 볼파이톤에게 냉동 마우스 피딩하는 영상을 찍어볼거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냉동 마우스 피딩이 잘 안되셨던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냉동 마우스 주실때 많이 흔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볼파이톤이 먹인걸 알고 알아서 사냥 잘합니다 이렇게 물고 있으면은 조금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쥐가 살았는지 알고 감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피딩을 할 때 눈빛을 보면 얘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건지 안 먹으려 하는건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런애들은 무조건 먹습니다 얘도 딱 보면 먹으려 하는거 보이죠 얘도 벌써 냄새 맡았어요 무조건 먹습니다 우리 베이비 친구도 한번 줘볼까요 여기 또 엄청난 먹이 반응을 하는 친구가 있네요 볼파이톤 피딩 영상 잘 보셨나요 볼파이톤 피딩에 대해서 힘드셨던 분들은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볼파이톤이 밥을 잘 안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